이럴수가... 어둠마녀 쿠키와의 전쟁을 끝내고 왔더니 모든 게 사라져버렸어! 단 하나도, 단 한 톨도 내게서 빠져나갈 수 없어 내 생각보다 너희들은 훨씬 더 흥미로운 존재일 것 같고 이 목소리는... 반짝이는 것은 모두 짐의 것이니라 짐은 골드치즈 왕국의 신이다 신의 명령이다 황금빛 공격! 신의 권능! 그래, 너희들이 현실에서 온 쿠키들이란 말이지 숱한 소란을 일으키다니 주목받는 걸 정말 좋아하나 보거라 쿠키런 킹덤 어디 한번 짐을 이겨보거라 주목받는 걸 마치고 그 외국에서 온 쿠키들